오늘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나눠드리려고 작고 이쁜 캔버스와 이자를 샀어요. 행복의 상징 아이콘 스마일을 그려놓아 볼게요. 웃는 모습이 마음에 안드네요. 좀 더 의미있는 엄마와 아이를 그려놓으려다 다시 스마일의 얼굴을 그려봅니다. 원숭이 얼굴처럼 보이네요. 여러분은 행복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나요? 저는 손이 가는대로 심술곱기도 하고 개구적 보이지만 함께 있어 행복한 행제의 얼굴을 그려봅니다. 행복을 찾아 떠나는 동화작가 박희철님이 청소부가 된 어린 왕자 편에서 사랑은 파장을 가지고 있어 마음에서 사랑해 라고 외치면 온몸으로 물의 파장처럼 퍼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이 힘든 시간을 서로 사랑의 파장으로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행복하세요.